아 맛있다 아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오 진짜 좋다 이게 뭔가 잘 안 흔들리는 것 같네요 이거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손잡이?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다니까 찍고 있으면 보여요 앞에서? 차는 안 보여요 뭐 나오는 거 있어요? 저기 뭐 여기 뭐 15분 사이에 계속 웃음 해가지고요 지금 놓치고 아침 먹으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봐요 저기 곧 오후 셀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? 우선입니다 근데 넣을 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넣다 보면 그냥 여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이미적으로 알고 계시면 만약에 총 19개 아까 그 들어갔어요 하드웨어 하나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? 이제 보호하면 됩니다 몇 킬로 나왔는지 기간이 누나가 썼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있는 거 아니야? 아 어 아 잠깐만 불합격이요 불합격 와 수시 불합격 되셨습니다 재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짐 붙였어요 여기 어디죠? 여기 김포공항 김포공항이요? 네 네 처음입니다 어디 출신이시죠? 저 도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포공항에서 지금 짐 붙이고 대기 중입니다 누구세요? 저는 지금 김영훈입니다 지금 김영훈이요? 지금 김영훈이요? 이따가는 뭐죠? 이따가는 일본 가니까 예 영훈상 아 김영훈상 김영훈상 아 알겠습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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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고 어디입니까? 그럼 찾으러 가야될거군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뭐하세요? 인스타그램 주민기능이 있거든요 오전 오후 29분 예 누나가 조심히 댕겨오래요 누나가 혹시 전라도 보이신가요? 네? 예? 그리고 오후 3시 3시 4시 5분 네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잘하고 와 에고 짐이 많네 팀원들 잘 도와서 잘하고 와 형 말하는거 그죠? 공이 아래래요 그럼 끝이에요 삭제 보세요 여기서 전도사님 딱 땡겨 근데 약간 저격수 출신 여기 가운데 한번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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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화면을 화면을 이런식으로 전사님 지금 뭐 진지한 통화 제가 한번만 더 눌러줘요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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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이름이 뭐죠? 그 태풍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즘 태풍얘기만 하고 있어요 배우 이름이 뭐죠? 배우 이름이 뭐죠? 그 치키아타워 계속 태풍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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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자자잔 그 손님 차이 그 시각 이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내일 쉴 곳을 봅시다 포기 포기 어디로 갔죠? 여기다 아 저기 가서 하려고? 응 우린 여기 가려고 한다 괜찮으세요? 여기가 여기가 이곳은 바스입니다 네 아 꽤 맑네 식사 나오는데 기내식 차례식 차례식 아 여기서 뭐 화끈하게 하나 먹고 싶네 오늘따라 오늘 따라 아 아 아 아 아 어 그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영상 여기 있어요? 카메라를 보고 해줘요 보셨어?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친구 안녕 치우야 안녕 아이숙스마?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시우야 시우 안녕 아 시우 인사해줘 여기보세요 나 택시 탈게 타고 타고 탈래 탈 같이 수준이랑 같이 탈래? 어? 수줍 어? 이거 이 기회의 많이 아프구나 하하하하 어우 아 아 어떻게 하는거야 머물렀 하하하 하나도 그대 고음 다 한 아멘 아멘